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에로다. 루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관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아무미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오 문하세이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블론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파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이 과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가래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